11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함께 열의 교성의 점령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과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에 첫 번째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나도 우리 첫 아들 참 큰 의미가 있고 첫 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죠 열매를 맺을 때도 첫 번째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맺혀질 열매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도 첫 번째 순종을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순종하는 삶이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첫 전쟁은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전쟁의 상황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잘 싸웠을 때에 그 본보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어떻게 행해나갈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첫 전쟁에서 어떤 원리를 배우게 되는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순종한 전쟁이었죠 잘 듣고 따라야 됩니다 열의 고성을 점령 기회에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대로 따른 일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6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새벽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일째에도 그들의 순종은 계속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났죠 그 성주의를 걷습니다 본문에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라고 나옵니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7일째에도 우직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여전히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은요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돈 것이고요 또 지난 6일간 돈 것보다 하루아침에 더 돈 겁니다 그날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았으니까요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랐죠 군인이 앞장섰습니다 제사자는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언약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뒤에는 후군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돌았습니다 아마 일곱 바퀴를 도는 동안 바람소리, 나팔소리, 걷는 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원이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 7일 동안 행진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 7일 동안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떤 승리의 조짐도 없었습니다 우린 생각할 때 좀 힘내서 이 행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첫날 돌 때 땅이 좀 흔들렸고 셋째 날 돌 때는 기와장이 한 두세 개 떨어지고 여섯째 날에는 성의 금이 가고 뭐 그랬으면 얼마나 신나게 돌았겠습니까 그런데 7일 날 마지막 일곱 바퀴 돌 때까지도 어떤 변화의 조짐도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따라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런 온전한 순종 이후에 여우수하가 선포합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우수하 백성이 바랍니다 외치라 여우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으니 너희는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직 싸움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외치라는 말이 참 의아하게 들립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겼다 승리했다 이것은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포는요 다른 종류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가라함과의 싸움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선언입니다 말씀에 열심으로 온전히 순종했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들은 적들 앞에서 한례를 향하므로 완전히 힘 빼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에서 목전에서 매일매일 걸으면서 힘 조절도 했습니다 이제 순종의 시험에 통과하는 그때 이제 힘주어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결과가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순종의 승리의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우수하는요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미 승리한 그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주의점을 이야기하죠 6장 18절 19절을 보면은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하지 말라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기구는 다 여왁이 구별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 가장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바친다는 것은요 온전히 드린다 진멸하다 없앤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은 가난한 땅에 만연한 죄악의 심판 성격을 가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불을 지나게 해야 됩니다 생명 있는 것이 불을 지나면 그는 죽게 됩니다 생명 없는 것이 불을 지나게 되면요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은근 동철기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순종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또 하나의 시험을 남겨두셨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을 주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알도록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게 있어요 창세 2장 17절을 보면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의 여부를 아시고서 더 큰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거나 가감하거나 하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손대지 말고 가감하지 않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철저한 순종의 시험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정말로 정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언제 이 견고한 성 여리가 무너져야 됩니까?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야 되는지라 여기서 보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가 함께 있을 때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립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에 단순간에 그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미동도 안 하고 끄떡도 안 하던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철저한 순종을 보고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마치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잔에 물을 붓습니다 그 잔은 불투명해서 그 안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물을 붓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꼭대기까지 찼을 때 그 다음에 부은 물은 밖으로 다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잔이 다 찼구나 이제부터 붓는 것은 넘치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순종이 하나하나 차이고 차이고 또 차였을 때에 그것이 차인 순간 넘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이 결실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교회 가자가도 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미동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합니다 하지만 이 결실주의를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꽉 차서 한 번 더 하면 그가 죽게로 돌아올 날이 왔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선한 결심이 있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니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다시 한 번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들이 성에서 바칠 것과 구별할 것은 무엇입니까? 6장 9절에 보면 은금과 동철기구는 다 구별해 드리라고 했죠 생명 없는 겁니다 같이 중립적인 것입니다 녹여서 불러서 정결케 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6장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라 남녀노소 소와 양 낙위를 바쳐라 이것들은 생명 있는 것 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갓으로 따지면 엄청난 것이죠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팔면요 과거의 전쟁은 다 그랬었습니다 그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우양과 낙위와 소와 이런 것들은 다 보면 엄청난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성의 만연한 죄악에 노출되어서 남겨둘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멸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전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심판하시면 철저한 심판이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쟁은요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과거 그 순종을 하지 못해서 그 멸망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러했죠 3회상 15장 구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의 전쟁을 사울에게 명령했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할 길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철저하게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망각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한 겁니다 그랬을 때 버림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것을 따라 행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대로 순종할 것인가 내 것을 가감할 것인가 아까 선악과 얘기도 했지만요 선악의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별할 수 있다 내가 분별할 수 있다 내가 죄 지은 것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멸할 것 아닌 것을 내가 구별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진멸은 무엇입니까?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작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척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내 손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진멸, 바친 전쟁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6장 1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당하게 되지 않도록 그 바친 물건에 손 대지 말라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한 겁니다 만약 그 심판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가난한 땅에 만일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와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본과 뿌리를 없애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죄를 두려워하며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럼 이 심판의 와중에서 온전한 심판과 진멸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진멸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누구였습니까? 6장 22절 23절 보면 여우소가 그 땅을 점통한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라합과 그의 가족, 친지가 다 구원받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물건 함께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순위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을 것이란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라합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이끌어부터 그는 부지런히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은 망한다 그런데 우리 집 내 울타리에 속한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끌부터 그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전도하는 일입니다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을 그의 집을 이끌었고 이곳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아마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고 그녀의 평소의 행실은요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 만큼 신뢰감 있게 살았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볼 수 있죠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소동과 고모라가 곧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떠나가면 삽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그의 딸과 정원한 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이 곧 멸망한 터이니 나와 함께 나가세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평소 장인의 삶, 그의 언어가 무게가 있지 않고 신뢰가 없었어요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롯은 없었으니까 견고한 열이고 성 안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거고 그 성 안에서 이 성이 무너진다 구원은 우리 가정에 있고 이 예수께서 택할 수 있는 가정 지금 말하면 그렇죠? 이곳에 구원이 있다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 성의 죄악을 보고서 그 말이 동의한 사람 맞아, 이 성은 심판당할 성이야 그 죄악 중에서 신호하던 사람 그들은 그 말을 귀교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과 그의 말을 들은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4등주 16장 3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으므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그녀가 그 심판의 와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우수와 2장 21절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라비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정탐꾼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집에 붉은 줄을 메어놓아라 그리하면 이 집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비 대답합니다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니라 라비는 구원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받은 줄을 언제 맺습니까? 제가 야간신학교 강의할 때 이걸 기말고사 때 문제로 가끔 냈었어요 히브리설 제가 가르쳤거든요 라비는 줄을 언제 맺을까요? 1. 여당강 건너기 전 2. 후 3. 밀고 바퀴 돌 때 4. 정답이에요 뭡니까? 보내어 가게 한 후 즉시 맺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우리 신학생들이 맞춘 사람이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보내어 가게 한 즉시로 그 줄을 맵니다 이 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의 심판이 맺습니다 모든 받아들이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때 어떤 집만 살아남았습니까?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피 아래 있는 자는 열만당할 세상에서 구원받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지금도 예수의 피 아래 있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라흡은 구원의 붉은 줄을 그날부터 맺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이 들어있는 집으로 많은 사람을 불러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 가운데 있을 때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곳에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붉은 줄이 약조이다 그 말을 믿고 그곳에 온 자는 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직도 구원의 문이 열린 때입니다 예수께로 이끄는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 죽게로 이끌어 구원의 선물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자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합은 그가 이 일을 행하여서 그의 집을 구원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라합은 참 큰 복을 받았죠 라합 이야기를 나중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유다 가문의 살문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는다고 나옵니다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귀족과 같은 가문입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자세한 앞뒤 관계는 나오지 않지만 그 결혼한 살문에 대해서 야사가 있습니다 이 살문이 그 당시에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는 유력한 썰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라합을 만나지요 그에 의해서 구원 받고 격려도 받고 목숨 걸고 그들을 구해준 그녀의 용기도 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우수화가 그 두 정탐꾼에게 구원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집으로 가서 그를 구원해내라 아마 두 사람 중에 살문의 발걸음이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구해내고 그런 과정에서 로맨스가 싹트고 눈이 맞아서 구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미래를 챙길 만한 사람도 만나게 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일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라합이 그런 축복을 받았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끈 여우수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우수화 6장 27절에 보면요 여우와께서 여우수화와 함께 하시니 여우수화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명성과 명예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 마귀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 그곳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때 구원받고 가정이 잘 되고 가물이 잘 되고 큰 이름과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 단지 하루만이 아닙니다 52주가 그런 날이지만 특별히 힘쓸 기회 모두가 동참하여서 하나님 영광날에 큰 이름과 명예를 얻고 주님께도 나의 피로를 채우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